전도 킥보드 52V 슬로틀 게이지 세트 구요. 52V 25A 짜리고 판대기가 약간 큰 거에요. 그 다음에 파워선 이렇게 있고 파워선 이렇게 있고 브레이크 선 그 다음에 킥박스 선인데 요거를 따서 까만색 주황색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슬로틀이 킥박스 없이 화상화 됩니다. 그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접지선 그 다음에 모다 선이 지금 파란색 노란색 녹색 요 세 가지 선이고 모다 홀센서가 있는 타입입니다. 속도 리밋 제어선이고 요거를 속도 제어선을 꼽으면 천천하게 가고 빼면 빨라집니다. 직구품이나 뭐 그런 부분에 사용하겠죠 52V 25A 컨트롤러 합니다. 세트입니다.